XSFM입니다. I, D, W, K XSFM 세상의 모든 도시락, 도시락물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윤기나고 풍성한 머릿결 저도 만들고 싶어요. 네, 빅그린이라니까요. 아무거나 쓸 순 없잖아요. 13년간 이어온 빅그린의 노하우. 2, 3에서 헤어로스까지. 빅그린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빅그린 광고를 좀 해보세요. 네, 설날에 빠질 수 없는 게 빅그린 되시겠습니다. 에코 선물 세트를 새롭게 구성했다네요. 이거 매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겹다 이거예요, 지금? 혹시 출연료도 지겨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왔는데 조금씩 다르네요. 이번에는 설마지로 할인율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런 거죠. 비굴해요, 좋아요. 구성을 약간씩 다르게 해보다가 이번에는 바리에이션을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할인율을 다르게 해보자. 알았어. 잘하네. 욕심이 있네. 정가 대비 최대 82%의 할인율입니다. 82%요? 이거는 최대. 최대, 최대. 아, 이거 저 포하면은? 일괄 82%는 아니고요. 그랬다간 여기도. 공장이 불탔어요 수준이잖아요, 82%면은. 거기에다가 옵션 포, 작은 두피지킴이 에코 선물 세트의 경우 2020년과 어떻게든 연결지어 무려 가격을 더 낮춰 2만 200원에 구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뻐해 주십시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이 사실 거 압니다만 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이 삽니다. 작년 여름에 샀던 세 통이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사야 되네? 별도의 포장이 필요 없이 배송 받는 대로 선물이 가능한 친환경 에코 선물 세트와 살라를 함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거 좋네요. 별도의 포장이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그냥 받자마자 누굴 줄 수 있다. 아주 예쁘게 생긴 헝겊대기 들어가서. 네. 저 그거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제 첫날 방송이었나요? 이런 얘기 드리다 말았는데 빅그린의 포장제는 박스 안에 들어가도 그 박스 안에 공기 주입된 비닐이 없습니다. 약간 두꺼운 종이가 오글오글오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종이 되게 감축 좋아요. 그래서 그냥 쓱 펴면 바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 종이 완충제도 쓰고 비닐 사용과 과대 포장이 없습니다. 매우 친환경적이군요. 이번에는 외부 박스의 테이프마저 친환경 종이물 테이프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 얘기가 나왔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100%의 방법은 아닌데요. 네. 할 수 있는 최선들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제 또 뭐가 재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까요? 접착제죠? 네. 접착제까지 녹말 점성을 사용해서 100% 분해가 가능한 소재라고 합니다. 이게 빅그린이 점점 주객이 전도가 되고 있네요. 네. 점점 친환경 포장업체에 더 가까워지고 있네요. 그 사장님이 이거에 엄청 집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쪽으로 사업을 하셔도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네요. 이미 그러니까 세민이가 냄새를 맡았으면 이미 그 양반은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괜히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자회사나 더. 네. 네. 꼼꼼하게 세심하게 환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 액세스몰이 어디 가나 제일 싸고요. 네. 빅그린의 친환경 에코 선물 세트. 설날 선물로 매우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는 거스름돈에 대한 얘기인데요. 거스름돈 제가 이제 누나는 집에 갔더니 이 양반이 여행 갈 때마다 자석을 사 와요. 아 그게 취미이신 분들 많죠. 네.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냉장고 전기세가 많이 나오죠. 아예 철판으로 사 왔더라고요. 어우 그렇게 현명하신. 네. 그래서 다닥다닥 붙여놨어요. 영관문에도 붙여놓고. 저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어. 우리 어린 세대들도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지. 유리 밑에 이제 그 있는 테이블 뭐 원목 이런 데에 비어있는 홈에다가. 그 동네에 그 나라에 동전들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 여행 갔다 오면. 네. 그럴 때 보면 저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만 저도 이제 동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행 갔다 오면. 네. 남으면 어디 동전 그 유리병에다 담아둡니다. 볼 때마다 섭섭합니다. 이젠 돈이 아니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주지 않고 계좌에 적립해주는 서비스가 올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걸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장 서운해할 서비스입니다. 왜요? 제 동전통을 저희 어머니가 탐하시거든요. 와 그 원래 그 전투는 보통 자식이 한 20살 쯤이 끝나는데 아직도. 이게 이제 바뀌었죠.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그 돈으로 오락시를 옛날에 많이 가서. 아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현금으로 뭔가를 산 뒤에 거스름돈을 소비자의 IC카드나 모바일 현금카드와 연계된 계좌에 적립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이 서비스는 한국은행이 동전 없는 사회를 추구하면서 2017년에 한 번 시도했던 서비스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교통카드나 포인트에 적립하는 구린 방식이었어요. 이용 방식이 불편하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서 사실 우리도 알지 못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때 홍보도 잘 안 했고요. 버스카드나 포인트로 적립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포인트는 이제 우리 모두가 혐오하죠. 네. 언젠가부터. 그렇죠. 그게 말이에요 제가 그. 제발 뭐 계산할 때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라는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기를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TV 인터넷 결합 상품을 쓴 지 오래된 아주 모범적인 호구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 사무실과 집을 같은 데를 써요. 장기간. 그러면 유필님은 IPTV 포인트 엄청 쌓여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심지어 전화도 무제한이죠. 나도 포인트 확인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포인트가 거의 뭐 국민의 머리수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포인트가 어마어마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을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삼사 및 이제 그 저 뭐냐 이런 업체들은 포인트를 100% 결제를 못하게 해놨어요. 몇 년 전부터. 아 맞아요. 20%씩 결제가 돼요. 네. 그래서 20%씩 결제를 했더니 어떤 줄 알아요? 포인트를 쓰는 속도가 포인트가 쌓이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네. 이 돈은 물리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영원히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저도 여자친구가 빨리 우리 집에 와서 이거 보라고 맞아. 화가 잔뜩 납니다. 소멸된다고. 네. 그리고 버스카드도 요즘엔 거의 후불제죠. 그렇죠. 네. 버스카드에 적립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열차게 준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액세스움물 주차비 빼고는 현금을 쓰지 않는 편이고. 액세스 FM 주차비. 그렇죠. 액세스 FM 들어올 때 쓰는 주차비 빼고는 현금을 쓰지 않는 편이고. 그 외 현금을 쓰는 장소는 신길력에서 사먹는 옥수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이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옥수수로 주면 또 사람들이 반발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화폐대신 옥수수가 되니까요. 트럼프가 좋아할 것 같은데요. 왠지. 너네 옥수수 많이 쓴다며. 살래? 우리 거 좀. 나는 최근에 동전을 쓴 적이 언제였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저는 동전통 해야지 하고 통도 예쁜 게 있게 하나씩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동전 쓸 일이 하나도 없었죠. 저는 얼마 이틀 전에 방을 한번 정리를 해서 버릴 걸 쫙 내놨거든요. 동전통 그 안에 있었어요. 버렸어야죠. 몇 년 전. 제가 차를 한참 몰기 시작한 게 10년이 안 됐는데. 그때만 해도 어딜 가나 동전 쓸 일이 있었고. 심지어 한 그렇게 오래 전이 아니었어요. 부산처럼 이렇게 유료도로가 너무 많은 곳. 이런 곳은 계속 동전이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전 받는 거대한 깔대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던지면? 네. 나는 기분 좋아요. 이제 다 바뀌었죠. 하이패스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동전을 쓰는 곳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구하는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그 인형 꽃게 기부하는 거. 네. 그렇죠. 네. 어릴 때 저는 항상 그게 되게 궁금했어. 그 동전 던져서 넣는 거 있잖아요. 네. 아빠가 이렇게 천천히 가고 동전 던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내가 문 열고 저거 주우면 누가 말릴까? 땅에 떨어진 거. 그러는 분들 많아요. 많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백차가 났는데. 아니. 백차가 난 걸 주는 게 아니고. 네. 남들이 백차 낸 걸 내가 주워서 내가 가지면. 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이런 동전 없는 사회라는 거는 조금 서글픈 면이 있습니다. 동전에 대한 추억은 어린 시절에 많이들 갖고 있잖아요. 네. 100원짜리 하나 손에 땀나게 쥐고 있는 그 추억들. 네. 그 애틋함도 이제는 늙은 추억인가 봅니다. 그렇죠. 이제는 뭐 그 누구 누구네 집 조폐공사 안에 누가 죽어가지고. 김민지요. 그런 도시 전설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옛날 무협 영화에서 나오는 동전을 던져서 공격하는 장면 같은 거 이해하기 힘든 세상이 오고 있겠네요. 아. 그렇겠네요. 저거 뭘 던지는 거야. 그런데 레트로가 유행인데 한우는 왜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연간 동전 발행 비용이 5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왜냐하면 조폐공사의 적자를 줄일 방법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음. 네. 왜냐하면 이 조폐공사의 적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5만 원권 발행 시작 이후로 급격히 커졌습니다. 음. 네. 맞습니다. 만들 일도 줄어들고 어쩌고 저쩌고 자시고 해서 이제 기술 수출하고 이런 방식으로 또 활로를 찾고 이러고 있는데. 네. 네. 동전이라도 덜 찍는 게 맞다. 아 그리고 저기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시제를 좀 적게 넣어도 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2017년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이런 걸 했을 때 중국과 인도의 모바일 협회에 대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내 분위기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허경영 말투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어떤 거요. 한국에서는. 모바일 경제. 아 네. 네. 이제 모두에게 당연시되고 디폴트 옵션이 되는 사회. 근데 거기로 가기 위한 중요한 그 다리를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음. 동전을 없애보자. 근데 잔돈도 돈이라서 이 돈 하나가 거의 없어지는 추세다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모바일 옮겨탈 가능성이 좀 커지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신기하단 말이에요. 제가 마트에 가보면 내 앞에서 잔돈 세는 분들 가끔 봐요. 뭐지 이거 플렉스인가 이거는. 나 레트로다. 자랑하고 막. 근데 아니죠. 그냥 정말 돈 주고 실물 화폐 주고 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왜 잔돈을 세고 있냐면은 지폐도 있는데 써버리려고 세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지갑에 500원짜리 해나가 있네요. 언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동전이 이제 수집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차에 한 몇천 원 있을 거예요. 동전이. 그거 그대로인지 한 1년 된 것 같아요. 하이패스 이후에는. 이제는. 그렇습니다. 끝나고 인형이나 뽑으러 갑시다. 네. 아니면은 저 설렁탕을 동전으로 돈을 내면 싫어하실려나? 그렇죠. 네. 동전 같은 고기만 들어있겠죠. 원형의. 근데 실제로는 매우 좋아하십니다. 네. 왜냐면 자영화 파는 가게는 항상 거스름돈이 항상 고민이라서 동전으로 들으면 되게 좋아하세요. 지름 4cm의 고기를 먹진 않아도 될 겁니다. 이건 뭐예요? 네. 이번에도 지난 국간방송과 연계되는 분야입니다. 실시간 굴뚝 자동 측정.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관련해서 굴뚝에 부착된 TMS. 굴뚝 자동 측정기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몇몇 공장이 TMS의 측정 결과를 조작해서 기준치 이하로 맞춘 것이 걸려서 환노이가 신나게 때렸던 얘기였습니다. 측정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 네. 저희도 신나게 얘기했죠. 국감 이전부터 환노이 의원들 대부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안을 각자가 막 갖고 나왔고 정부도 자기 안을 얹고 했는데 이게 논의가 좀 그럭저럭 잘 됐어요. 그래서 각 법안을 종합한 버전의 위원장 제안의 형태로 통과가 됐습니다. 가장 골자가 된 법안은 윤상현 안과 김태년 안에 있는 처벌 수위 상향. 그리고 송옥주 의원 안에 있는 송옥주 의원의 내부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의견을 평생 안에 품고 살았다는 게 아니라 송옥주 의원 법안에 있는 측정 결과 수시 점검입니다. 국무회의는 국감 이전인 작년 3월에 송옥주 의원 안과 관련된 상황을 또 의결을 해놨고요. 그 결과 TMS 측정 결과를 연 1회 공개하던 것이 이제부터는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stakeandsky.org.kr 이고요.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관리 시스템이라는 제목입니다. stachnsky.org.kr 재밌어요. 들어가서 보면. 옛날 같으면 and, and를 썼을 텐데 and만 썼어요. 힙하네요. 사실 이 홈페이지는 4월 3일부터 정식 운영되는 거고요. 3월까지는 시범 운영 중입니다. 지금도 일부 공장들의 굴뚝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역 주민들이 확인을 자주 하시겠네요. 홈페이지의 정보 공개 탭에서 측정 결과 공개를 딱 클릭하면 지도가 떠요. 자발적 협약을 맺고 있는 사업장들을 지도에서 확인하고 4월 3일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공장들이 추가될 겁니다. 굴뚝 TMS의 수치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실시간은 아니지만은. 왜냐하면 수치를 30분 단위로 평균치를 내고요. 이게 측정 후 30분이나 1시간 후에 홈페이지에 반영이 됩니다. 이거 사실 상전벽회입니다. 제가 새벽 6시인가쯤에 딱 봤는데 5시와 5시 반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어디는 5시 거, 어디는 5시 반 거. 좀 더 기다리니까 5시 거 나왔던 굴뚝들도 잠시 후에는 5시, 30분께 보이더라고요. 와, 70년대 공장장단한테 가서 이 미래를 얘기해주면 정말... 저 왜 옛날에 심심할 때 외국 경찰들 무전기로 대화하는 거 듣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외로운 분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보시겠네요. 저희가 국가방송 때 얘기했던 영산강 유액환경청이 잡아 올려서 국가방송에 진상했던 고구마 줄기 있지 않습니까? 여수산단. 거기로 가봤습니다. 흥국사역 앞에 있는 여천NCC 여수1공장에는 굴뚝이 2개 있더군요. 먼지와 질소화합물이 여기서 측정이 됩니다. 네, 어라? 굴뚝 2개가 모두 질소화합물이 배출 허용 기준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덕질이 확인했다는 거예요? 뭐 실시간으로 잡은 거네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을 클릭해서 봤더니 여기도 굴뚝이 2개인데 여기는 질소화합물이 기준치 이하예요. 그 옆에 LG화학 용성공장을 클릭해 봅니다. 여긴 더 낫습니다. 심지어 같은 회사 이거 봐, 외로우면 보게 된다니까. 그리고 여천NCC의 여수2공장의 질소화물도 기준치에서 한참 낮은 거예요. 여수1공장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아무나 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일 정도면 연구도 가속화되겠네요. 이 변화는 무엇을 가지고 올 것이냐. 일단 처벌 조항이 깔끔해지잖아요.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면 좋냐 하면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기계장치들은 국가 돈 아님 지자체 돈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날씨의 일환이고 국민 생활 조건의 일환이다라는 데에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전하면 여기로 넘어올 수 있죠. 왜 남의 굴뚝에다 국가가 이러는 거야? 이런 말을 잠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벌 소리도 상향됐어요. 윤석열 의원과 김태일 의원의 법안에 의해서. 이게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거니까 굴뚝 옆에 붙이지라는 말을 국가가 할 수 있다는 착안을 하자 이런 법이 나왔고요. 이게 미래를 위한 어떤 다리로 존재할 것 같으냐면 대형 공장들은 매년만 내뿜는 게 아닙니다. 하천으로 다른 못된 것도 흘려보내고 이러죠. 이런 것들을 수사하거나 취재하거나 언론이 취재하거나 할 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들어오지 말라고 해놓은 곳에 허가 안 받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장주의잖아요. 영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이 아이디어에 맞게 다른 법이 추진되면 하천을 보호할 때도 이런 법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측정기 달아놓을 수 있죠.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젠 발뺌을 못해요. 공장장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발뺌 열심히 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데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알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변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천 NCC 여수 1공장 고만봐. 아무리 지금도 외롭냐? 아직도 배출 허용 기준을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기 쉽습니다. 384기동대의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끔 TV에서 하는 기획이 있습니다. 바로 고액 세금 체납자의 집이나 차를 뒤져서 돈다발이나 귀중품 등을 찾아야 해서 가지고 오는 쇼죠. 최근에는 비디오머그에서 했던 게 또 히트가 쳤고요. 아 그래요? 네. 매년 해요. 이게 재밌는 기획이라서. 그렇군요. PD들이 그거 한번 쓰자 하고. 어차피 관에서 하면 방송국에서는 따라가서 보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방송국에서 따라가서 보면 관에서 하시는 분들도 뭔가 신나잖아요. 더 겁도 먹고. 그렇죠. 집에 없는 척을 하고 문을 안 열면 드릴로 문을 따버립니다. 옛날에는 열쇠 공사하시는 분이 왔는데요. 요즘엔 다 도어락이잖아요. 그 드릴로 따버려요. 드릴로 문을 따버리고 드릴이 돌아가면 그때 문을 열어요. 그러면 염치 없는 체납자가 이런저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는 동안 냉 하면서 그냥 다 뒤져서 돈이나 기준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이렇게 압류를 해와도 지난해 체납액 102조 6천억 원 중에서 1조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자 올해 지금 예산으로 책정된 것이 500조입니다. 제가 알기로. 네. 20%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금 XXX 안 내네요. 인도보다는 낫겠지만 인도는 이게 반대잖아요. 네. 그렇죠. 운영돼요. 참 나라가. 그렇죠. 체납액 중에서 1%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수원 컨벤션 센터예요. 이렇게 압류한 동산 공매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공매 좋아하는 이유도 물량이 좀 어느 정도 공급이 되기 때문일 거 아니에요. 네. 많겠네요. 저는 수원에서 이거 공매한다는 포스터 보고 그냥 지나갔는데 가볼 걸 그랬어요. 그러게요. 네. 왜냐하면 막 되게 싼 것도 있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있었을지 모르니까. 피규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 땅은 우리가 시장을 잘 모르고 피규어는 또. 아니 동산 공매라서. 네. 그렇군요. 네. 그 사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진을 보면 컨벤션 센터 한가운데에 벤틀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벤틀리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땅을 칠 만한 소식을 하나 더 전달해 드리자면 이 벤틀리 GT의 감정가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엔진이 없나요? 큰 문제가 있을 텐데. 1대1 피규어. 찬 줄 알았는데 다이캐스트야. 그러면 5천만 원도 안 나오죠. 타보니까 적혀있고 다이캐스트. 다 감정평가 업체에서 감정을 하는 겁니다. 5천만 원. 네. 누가 사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어디 국도변이나 시내 외곽이나 돌다보면 중고 골프클럽 좋은 거 파는 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중저가 모델 아니고 고가 모델이 들어왔다. 그럼 보통 공매에서 캔 것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여기 현장 보시면 골프클럽이 구경 가보고 싶네요. 아울렛 구경 가는 기분으로. 가볼 만해요. 그러게요. 언제 한번 견학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체납자들은 골프를 치는 것보다는 피규어를 모았으면 좋겠다. 공매의 즐거움을 우리도 느껴보자. 저는 피규어를 안 모아서. 아니면 뭐 희귀 마블. 물론 제가 피규어를. 아 그거는 진짜 괜찮겠네요. 미국 부자들의 재테크잖아요. 관련 기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압류를 하러 가면 보통 체납을 하는 사람은 계속 체납을 하거든요. 압류를 하러 가는 사람도 같은 집에 계속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비밀번호 알고. 드릴로 따면 되는데 비밀번호까지 무슨 필요가 있나요. 전문가에게 대동하는데. 압류를 하러 가면 일부러 무서운 개를 데리고 와서 풀어놓는데요. 로트와일러. 네 그렇죠. 그 개들을 데리고 가서 일부러 압류하는 사람들 겁먹으라고 풀어놓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키우지 않으면. 네. 그 체납자도 물질 것 같긴 한데. 그럴 수 있죠. 평상시에 키우겠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들어와봐라. 나도 이렇게 되었다. 너 나처럼 되고 싶으냐. 근데 그때 이제 압류하러 가신 분이 뿅 하고 강아지용 간식을 꺼내들면은. 그 노력이 굉장히 허무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은 반드시 트루패밀리를. 그렇죠. 홀스미트를. 그래서 홀스미트를 참고하셔서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샘플러가 있으니까요. 어떤 견종도. 그렇습니다.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이상이면은 30일 내에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인이 없으니 개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감치.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많은 단어들이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뉴스 안 보는 분한테는요. 판결과 구형의 차이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감치를 어떻게 보시면 좋냐. 집행유예 같은 거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유치장에. 유치장인데 집유가 어딨어요. 그렇죠. 유치장에 넣어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옥은 아니고 유치장이에요. 유치장은 경찰서에 있는 거잖아요. 따뜻하고 뭐 좋아요. 설렁탕 같은 거 냄새 계속 맡고. 이 제도는 무엇보다 고생하는 국세청 공무원들의 노동 환경에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카드가 엄청 센 카드를 하나 지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김정우 의원과 정부의 발의안이 있는데요. 일단 행안위에서는 경찰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죠. 네. 업무 과중과 그리고 납세 정보가 없는 경찰이 강제력을 구인할 경우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윤재호 고요는 거기까지 간 사람의 행적을 추적해서 감치하는 것에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니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감치 제도가 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상실해요. 기간 동안 도망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30일 동안. 그렇죠. 기재 위에서는 그러나 별 무리 없이 통과가 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38사기동대에 만약에 다음 시즌이 만들어진다면 30일 동안 도망다니는 어떤 사람의 에피소드 같은 거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29일째 잡느냐 받느냐. 여기에 이 제도를 강력히 바라는 국제청에서는 악의적 해납자 중에서 가족 명의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감치 대상자는 200명 안팎이라면서 뭔가 우리는 준비가 다 끝났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감치 리스트. 그러니까 콜만 다오죠. 통과만 되면 박만비어 다오. 한편 납세자연맹에서는 진짜로 어려운 사람과 악의적 해납자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자산이 진짜로 없는 경우에는 소명계가 한번 주어진대요. 그리고 이제 자산 뒤지는 건 잘해요 우리나라. 맞아요. 가족 명의 이런 거 다 찾아요. 그리고 찾다가 같이 찾은 깨알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인터넷에서 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콘텐츠를 종종 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결혼도 안 하고 이혼하고 오십니? 아니 그 콘텐츠 되게 재밌어요. 인기 되게 많아요. 재산을 남의 명의로 숨겨놓고 양육비를 몇 년 동안 안 주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심지어 이제 그 저기 이제 엄마와 자식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남편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양육비를 10년 넘게 안 주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소송을 걸죠. 소송을 걸어서 소송을 이겼는데도 어차피 재산을 숨겨놨으면 소송을 이겨도 그 돈을 못 받아요. 이 경우에 3개월 감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감치명령 들어가면 그때 양육비를 부랴부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이 감치명령 기간도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게 그... 이 경우에는 6개월을 도망내기 때문에... 주어야 할 돈... 그러니까 그 감정이 참... 정치가 재밌는 게요. 아니 내야 될 돈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임금을 떼먹는 방식이든 이런 양육비를 안 주는 방식이든 세금을 안 내는 방식이든 한 번 안 내보기 시작하면 내야 될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온다더라고요. 양육비를 몇 년 안 줬는데 3개월 붙들려 있을 가구가 안 돼 있나요? 세금 안 낸 돈을 잘 모아가지고 벤틀리를 살 수 있는데 유치장 갈 가구가 안 돼 있나요? 궁금합니다. 근데 갔다 나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추징은 계속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또 도망다니면서 골프 치고 잘 놀다가 잠깐 다이어트하자 이러면서 또 감치되고 감치된 동안에 엄청 뒤지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수입을 얻으로 잘 숨겨놔서 그렇지 백수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타격도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아닌 사람도 많겠지만. 네.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한국에서 봤을 때고요. 여전히 소상공인이 되게 많습니다. 외국에서 보기에는. 백종원은 창업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신중하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군은 창업하겠다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고. 월급이 짱이라고. 그거보다는 얘기는 좀 그렇잖아요. 나도 사람인데 공무원이 짱이라고. 지금부터는 보도자료 받아서 쓰는 홍보기사빌이 날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창업 초기를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이 셋 있더군요. 그래요. 창업 전에는 예비창업 패키지. 창업 직후부터 3년차까지는 초기 창업 패키지. 3년 후에서 데스벨리라고 불리는 7년차까지는 창업 도약 패키지가 있습니다. 도약해서 그 데스벨리 계곡을 뛰어넘으라는 거죠. 뛰어넘은 회사에 우리가 지금 앉아있네요. 아니에요. 아니요. 뛰어넘. 그러니까 데스벨리예요 지금. 그렇군요. 지금 슬슬. 언더테이커의 고향이죠. 실제 고향은 아닙니다. 이 패키지들의 내용은 사업 컨설팅 등의 서비스와 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겠죠. 네. 이 중에서 예비창업. 나도 이런 거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올해가 마지막 기회네. 이미 끝났죠. 끝났나? 그렇죠. 우리 2014년에 창업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창업 도약 패키지를 신청할 수 있을 거예요. 27년차예요. 창업 도약 패키지 한번 신청해보실래요? 그러니까요. 찾아볼게요. 네. 이 중에서 이 3개 중에서 예비창업 패키지에만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지원 자격 기준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 만 40세를 기준으로 자르기 때문에 유승규는 안 되고 윤세민은 되는 패키지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창업하세요. 이게 금년에는 유승균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야 인마 그럼 난 지금 이거 폐업하고 다른 회사 차리라는 거예요? 네. 이제 XSFM이 망하더라도 유승균 씨는 새로 창업할 때 앞에 언급한 패키지 셋을 이어서 쭉쭉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제 XSFM이라 뭐 XSAM 같은 걸 만들어서. 이게 창업 패키지가 나왔을 때 나왔던 지적이었어요. 처음에. 아 자꾸 망한다 일부러? 아니요. 야 이 나쁜놈아. 퇴직하면 차리는 거 아니냐. 아 네. 40이란 무슨 개념이냐. 그래서 40이란 개념이 설명되는 거예요. 그 항의를 통해서. 뭐? 퇴직하고 창업하는 것을 그다지 권장하지 않는다. 네. 이제는 어쩔 수가 없구나. 그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유핀 님이 알아보신다가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이 관련된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브로커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브로커 필요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그 브로커 역할 윤세민이 잘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 아니요. 저는 그 브로커들이 구인 정보를 올리는 사이트에서 있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내로 창업 도약 패키지를 구해보겠습니다. 그 우리는 도약하겠습니다. 네. 신세로 할까? 뭐하지? 돈 쓸 땐 별로 없잖아. 네. 하여튼.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모드로. join the freedom. access mall. JJBL. charge free. Bluetooth. Go. Clarity. HDB2. headphone. Sony. monster. JBL. meet the speaker. join the freedom. 세상 많은 도시락을 비교하고 베스트 랭킹으로 실패 없는 선택까지 도시락 몰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건강의 기본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 NK365 내 옆에 탄 매일매일 NK365 우리 아이 성장기부터 NK365 퀴즈 보호종류 아동차립수당 대상자 확대 아름다운 재단의 18어른 프로젝트는 보호종류 아동의 이야기를 나누고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광고와 생활시간이 아닙니다 보호종류 아동은 18살이 되면 지자체의 정착지원금 500만원을 받고 시설에서 나와야 한대요 그리고 LH에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을 해주는데 저는 이걸 막연하게 LH 임대아파트 한 칸을 주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꽤 어려워요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이거를 신청을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를 기다린 다음에 집주인이 LH 전세임대를 해주겠다는 메모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계약을 해야 돼요 잔역을 얻고 나서 생각보다 물론 나라의 제도 중에 특히나 집에 관련된 제도들은 운에 기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경쟁률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운빨이 너무 좋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운이 좋은 경우에는 LH에서 이런 집을 리스트업을 해놓는 경우가 요즘엔 많이 있어요 저는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리스트업을 해놓는 집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LH 전세임대주택 있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착지원금 500만 원을 가지고 우선 월세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거의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경향은 모르겠어요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게 뭐 원룸이 됐든 아니 그 뭐죠? 고시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이 500만 원은 순식간에 날아가게 되죠 그렇죠 본인이 만 18세에 혹은 본인의 자식이 만 18세에 500만 원을 가지고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은 그걸로 정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경우는 직장을 잡고 그걸 토대로 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집을 구한 다음에 그 근처 직장을 잡고 뭐 이런 식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10명 중에 4명은 연락 두절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 중에서는 정착지원금 외에도 매년 30만 원의 자리수당을 2년 동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년? 네 그러니까 또 자동이 아니고 신청해야 돼요 이를 올해부터는 3년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보호종료 아동뿐만 아니고 아동일시보호시설이라나 아동보호치료시설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원을 받게 될 아동이 5천여 명에서 7천8백여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살펴보다 신기한 걸 봤는데 이거를 신청하려면은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사이버 강의로 이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 같은 거죠 내가 15살 때 500만 원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사기꾼들이 얼마나 달라붙겠습니까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를 막아주는 교육을 미리 사이버 강의로 이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또 신기해서 좀 더 알아보니까 보호종료 아동은 만 18세가 되자마자 세상 밖으로 바로 나가게 되니까 시설에서도 그 전에 경제 교육을 꼭 이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좀 매력적이었어요 보호 아동들의 경우에 부모가 알려주지 않는다 혹은 사회에 일찍 나가기 때문에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적으로 뭔가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코스화된 게 이런 사례거든요 이게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되게 좋은 샘플 노릇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경제 교육은 애들 어떻게 시켜야 되지? 이런 데 시킨 걸로 해 그게 뭐 노동권 관련된 교육? 이런 데 시킨 걸로 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네 관련 자료를 좀 더 찾아봤는데 돈은 나오는데 어른이 없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그리고 저도 아직 집 계약하라고 하면 자신 있게 못해요 저도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도 잘 모르고 보기야 본다만 이 모든 순간에 물어볼 수 있는 어른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더 찾아보니까 18어른 프로젝터가 작년에 KBS2 거리의 만찬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더라고요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리의 만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보호종류 아동이 저도 이거밖에 안 봤는데 보호종류 아동이 직접 나와서 거기 MC가 박미선 씨더라고요 네 맞아요 같이 이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나누는 이야기인데 재밌었어요 그 썸네일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요? 정착지원금 500만 원 탕진잼 잘 만들었네 그 500만 원이 어떻게 날아갔는가를 이야기하는 음 그렇군요 그리고 제목이 이상해요? 하수구의 마약 자 어떤 도시에 사는 어떤 약쟁이들을 상상해봅시다 약쟁이들 도시에 많이 삽니다 이 어떤 약쟁이들이 어떤 마약을 좋아해서 많이 쓴다 즉 어떤 마약이 이들에게 베스트셀러인가 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통이 투명하게 기록되는 것이 아니요? 마약상들의 어떤 커뮤니티가 있지 않다는 마약과의 경찰과 지역 보건소의 직원들이 열심히 사람들을 조져서 약쟁이들을 찾아내서 하면 될까요? 그보다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수구를 뒤져서 시료를 채취해 과학자들이 분석하면 된다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정착해서 이제 2010년대에 많이 발전한 기쁨입니다 이게 되나 봐요 그러면 그 도시 사람들이 쓰는 하수구에서 소수가 쓰는 마약을 검출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오슬로는 고등학교 졸업 시즌이 되면요 하수구에서 엑스터시 농도가 10배 증가하고 졸업 시즌이 지나가면 다시 적어졌다는 측정 결과가 2011년에 공개됐습니다 2000년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바뀐 게 별로 없었다고 즉 이게 생활하수의 샘플을 채취해서 샘플러에 돌려서 나온 결과값입니다 생활하수니까 공장 등의 산업하수는 아니고요 주로 세면대에 쓰고 남은 마약을 버렸다거나 마약 사용주의 소변에서 나왔다거나 하는 경우 그렇겠죠 네 맞아요 2010년대에 특히 샘플러의 성능, 필터의 정확성, 채취와 분석의 노하우 등이 열심히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영국, 런던은 코카인을 좋아한다는 게 알려졌고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시는 필로폰 즉 메스암페타민이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라는 점이 알려졌습니다 코카인은 별로 안 한대요 뭐 유통 문제가 있나 보네요 코카인은 위험하니까 그렇죠 반면 퀸즐랜드를 비롯한 호주의 도시들은 메스암페타민이 주류였습니다 런던에서는 영국 쪽에서는 그것도 있어요 민물새우가 마약에 취했다 아 네 그런 기사 본 적이 있습니다 생활하수에서 새우 나온 마약 성분이 하천에까지 스며들어서 그럼 이제 새우괴물이 빌런이 돼서 나타나는 거네요 새우, 민물, 장어 이런 근데 그게 무슨 하나도 안 무섭겠죠 맛있겠죠 취해있으니까 언론을 탄 연구 결과만 놓고 보면 영연방과 유럽 쪽에서 연구와 적용이 좀 활발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부산대 오정은 교수팀이 이 분야의 선구자입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호주 퀸즐랜드의 팀과 협업하여서 노하우를 흡수하고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부산대니까 이제 경남 쪽에 좀 치중되어 있었겠죠 2012년과 2013년에 오정은 교수팀은 영남 지방의 하수처리장을 분석합니다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대부분의 하수처리장에서 메스암페타민이 많이 나왔습니다 즉 많이? 영남의 베스트셀러는 필로폰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성분 때문에 착각한 것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요 빼박인 게 필로폰의 몸에서 빠져나올 때는 메스암페타민과 암페타민으로 분리돼서 나온대요 근데 2012년 분석자료에서는 이 두 성분의 채취에서 분석한 결과의 비율이 인체에서 배율되는 비율 그대로 검출됐거든요 아 진짜요? 네 즉 다른 성분 때문에 뭐가 섞여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이 먹고 뺀 거 재밌는 점은요 부울경보다는 김해 밀양에서 농도가 더 짙었답니다 숫자가의 문제가 아니라 농도가 더 짙었다는 거는 여기에 확실하게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 검거되지 않은 마약사범의 숫자를 역산할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아예 숫자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근사치겠지만 추정치지만 그래서 2012년 김해의 경우에는 1090명 정도가 필로폰 투약을 했을 가능성이 나왔는데요 김해의 당시 마약사범 숫자는 0이었다고 합니다 아... 김해의 경찰들은 이 이과놈들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화가 나죠 그렇죠 또한 2013년...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90명이 비는 거죠 그렇죠 이거 여기 한 1, 200명 정도의 오차는 있겠죠 실제 현실과는 근데 검거수 0명은 오차가 없겠죠 그건 그렇죠 이걸 보면 김해의 경찰들은 김해와 밀양의 경찰들은 아하 아직 잡을 것들이 많구만 라고 생각해주면 고맙겠습니다 2013년 여름에 오정훈 교수팀은 부산의 하수처리장에 집중했습니다 그 덕에 여름 휴가철에 필로폰 농도가 매우 짙어졌고 휴가철이 끝나면 다시 옅어지는 패턴을 알아냈습니다 그게 이제 요새 이상하게 뉴스 얘기하면서 제가 망 얘기 가끔 하잖아요 이때부터 한국의 마약 사용자가 실제로 많다라는 게 드러났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운전하고 어딜 지나가다가 골목길에 클럽 앞에 이렇게 장날이었어요 장이 서는 날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장사진이죠 장을 서는 날이니까 그러면 이제 차 발레파킹 해주시느라 다 다 해가지고 거길 지나가기가 좀 고역이에요 발레파킹 차들이 밀려가서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바깥을 봤어요 클럽 손님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입간판이 서 있어요 무기류 마약류 반입금지 되게 자세히 써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난주에 손신상 선생님이 말했던 불법 사리는 불법 아는 걸 왜 말하지? 당연한 걸 왜 말하지? 신종마약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추적하기가 힘들어요 이걸 이용하면 지금 신종마약을 어느 도시에서 대충 얼마 정도의 규모로 지금 소비하고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피해수는 무조건 알고 있군요 그렇죠 물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재벌집 3세 4세야 우리 아들 딸들이 본인들이 우리 애들이 걸리면 안 되니까 얘네들 화장실 정원에다가 푸세식으로 만들어주고 옥상에 뿌려서 말려라 그 집에 냄새가 진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에게서 공급 마약을 공급받은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이걸 하수역학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금년부터 전국 57개 공공하수처리장에 적용됩니다 그렇군요 아예 전국적으로 적용이 돼버리네요 야 그러면 전국 약쟁이를 다 할 수 있네요 우리는 그렇죠 이게 재미있는 게 그럼 이렇게 하면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경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영장을 받아올 일이 없어서 좋아요 그렇죠 피해수를 보는데 영장이 뭔 소용이에요 일단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럼 이런 재미있는 상황이 생겨요 용의자가 없어 하지만 용의자 규모는 대충 나와 근데 피해자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알 수 있어 맞아요 물론 정확히는 모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대식가 한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죽을 때까지 걔는 죽었으니까 미국 동네들처럼 걔는 진짜 잘 피는 애인데 이러면서 한 번에 그냥 와 드디어 이 얘기는 뭐냐면요 샘플러 장비 필터 공급 체계 관련 인력 확충 분석 노하우 교육 관련 행정 시스템 정비 등의 업무가 대충이나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경찰 마약과와 지역 보건소는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선지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사 방법은 판매자나 사용자 둘 중 어딘가를 잡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추적을 해나가는 방법이었는데 이건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출발할 수 있는 루트 하나가 더 생겼다는 거죠 심지어 신뢰도도 꽤 높고요 다만 시행 기준일이 언제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금년 내는 확실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도박을 단속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인력도 없지만 이러한 분명한 증거를 잡아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하루 하우스가 열렸어요 거기서 오고 간 돈이 얼마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없죠 누굴 특정해서 잡아내지 못하는 이상 그 무리들을 거의 다 잡지 못하는 이상 근데 만약에 막 그 기록이 다 남아 다 막 모바일로 했어 모바일로 하는데 왜 한 대 모여서 했을까 근데 명의가 안 남아 칩은 직접 봐야 되니까 작은 직접 들고 있어야 되니까 명의가 안 남아 그러니까 사고 실험이에요 그러면 얼마의 매출이 생겼는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역산에서 뒤집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군요 지금 이게 수사 루트가 추가된 게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매우 괜찮은 자료가 생산이 될 거라는 거죠 지역 경찰들한테 숙제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지역에 마약 가는 사람이 지금 천 명이 있다고 나오는데 한 명도 권고를 못한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국정감사에서 따져야죠 그럴 수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국정감사만이 아니라 일반감사에서 따지겠죠 그렇죠 저 옛날에 중학교 때 다니던 당구장이 하우스였어요 저 백룸이 하우스였어요 아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네 그래서 당구장 주인아 씨가 무제한으로 치고 누구 오면 말해달라고 그래서 무제한으로 치고 놀았었어요 좋은 점이 하나는 있다니까요 군대 얘기입니다 네 군대 타임 올해부터 바뀌는 병영 제도 관심이 전혀 없죠 그럼요 요즘 게임하다 보면 가끔 9시나 10시에 저 군인임 이만 빠잉 이러고 나가는 경우가 후두둑 하고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저 프린터에 노질 정렬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 군인이라 이민갑이 되시는 줄 알고 그럼 군인은 이민을 가고 싶어하지 군인이라 이민 김이디 오잉 하고 싶었는데 군인들이 휴대폰을 반납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받아서 저녁 인원 점검할 때 반납하나 봅니다 문화 DNA 참 재밌어요 꼭 10시야 뭘로 끊든 간에 네 저기 AOS 하던데 같은 팀이 그러고 나가요 아 그래요 그럼 지잖아요 나는 그렇죠 먼저 병사들의 봉급이 전년 대비 무려 33%가 인상이 됩니다 이건 뭐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러고 있고 병장 기준으로 하면 월 54만 9백원입니다 제가 얼마나 아저씨인지 말해볼까요 저는 병장 때 10만원 약간 안되게 받았습니다 9만 8천원이었나 틀리 3주 압수 저도 그 정도 네 가끔 생명수당이 붙어도 한 15만원 이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수염 3주 압수 제 친구들은 3만원 받았어요 저는 나이 먹어 갔으니까 그나마 좀 여기서 중에서 윤세민이 제일 뻘났잖아요 병장 때 얼마 받았습니까 기억 안 나는데 4, 5만원 받았던 것 같은데 1병 때 그래요 네 한 2, 3만원 받고 지하철 무료로 타세요 누구나 나보다 늦게 갔구나 네 제가 제일 늦죠 54만 900원이면 나와서 중고차 한 대 사겠네 싶잖아요 다 모으면 흡연자의 경우에는 담배도 사야 되고 병장들의 경우에는 분배원들 회식도 시켜줘야 되고 게임을 하잖아요 가끔 현질도 해야죠 스타터 킷 같은 건 질러야죠 그러다 보면 모자르겠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군필자는 여기에서 의견을 내면 안 돼요 이거는 군필자가 아닌 우리가 이제 그냥 모병자가 됐다고 실험을 해보고 상정을 해보고 그냥 시민들 이 보는 눈높이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그냥 그 돈입니다 그렇죠 이게 많다 적다라고 말할 가치도 없는 게 사실 내시당초 최저임금보다 적잖아요 지금 2022년까지 목표가 최저임금 절반 따라가는 거예요 병사의 자기개발 비용이 또 나오나 봐요 요즘에는 지원금액도 종전에 연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포인트 본인 비용 부담률을 50%에서 20%로 낮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연간 5만원에 본인 부담이 50%였다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 짜죠 그 젊은 애들 데려다 놓고 1년 동안 본인 부담을 포함해서 책 10건도 못 사는 돈을 줬다는 거예요 군대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데 이제는 슬슬 덜 읽을 겁니다마는 아 핸드폰이 있으니까 네 한 명당 하나씩 패딩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군대 안 가본 사람의 문장 아닌가요? 그럼 뭐 인당 반 개씩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인당 반 개씩 나오잖아요 군대는 뭐 뭐? 정원이 40명이 부대 정원이 40명이면 20개 나오고 10개 나오고 그럴 수 있잖아 난 아예 안 나왔다고 옷은 한 사람에 하나씩 줘야지 안 주죠 그래요? 안 주는 경우 많았죠 저는 이런 거 안 나왔어요 아니 패딩은 안 나오지 당연히 아니 근데 이건 깔깔이가 나오지 깔깔이는 나왔지 개인 보고품이니까 아 깔깔이 그리고 기능성 컴벳 셔츠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능성 셔츠래요 땅옥서 잘 되고 이제 컴벳 셔츠는 기원이 뭐냐면은 중동 파병이 길어지면서 안 그래도 더운 곳에서 두꺼운 걸 이중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방탄 조끼 입는 부분은 그냥 티셔츠로 만들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면서 팔 아래 팔 소매는 군복이고 안쪽에는 이제 기능성이 된 티셔츠같이 생긴 군복이 나온 거죠 그게 컴벳 셔츠입니다 아 맞아요 그 전투 조끼 더워요 이게 이제 아마 논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겠죠 이제 그 이라크나 이런 데에 파병됐던 부대장들급에서 네 전하라 부대는 저런 걸 하네 음 이런 걸 이제 문물을 떠들다가 그렇죠 네 이런 게 나오게 된 거죠 막사에서 땀내가 너무 많이 나 이러면서 네 패딩 디자인을 보니까 그냥 검은색 패딩이더라고요 이제 저녁해서 겨울에 이거 입고 다니는 아저씨들이 엄청 많을 예정입니다 어우 그럼요 네 괜히 입고 학교 가고 그러지 마세요 일단 지자체선에서라도 조례를 좀 만들어줬으면 콕 이 복학생들은 복학생 군복 안입기 벌금 매기긴 좀 그러니까 캠페인이라도 어떻게 좀 네 했으면 좋겠다 학교 교무 행정에 과제가 시급합니다 하지만 이 군필한 시민들은 강변하죠 그걸 입어야 게임이 더 잘 된다 실력이 올라간다 잠이 잘 온다 등등등 그리고 양심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교정시설에서 36개월을 합숙 복무하는 대체복무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병사 영창 제도는 현재 국회에서 군인사법 개정안이 심의 중인데요 이게 통과되면 영창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영창 폐지는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군사문화 지우기의 긴 여정 중에 마지막 위치쯤 어딘가에 우리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검찰 혹은 군사법원의 역할을 점차 축소시켜 나가는 사실상 없애려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영창이 거기에 무슨 관련이 있느냐 영창은 바깥의 법원하고는 달라요 바깥의 법원은 우리를 구류하려면 가두려면 아까 감치 얘기도 나왔죠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고요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람의 몸이든 그게 남의 재산이 됐든 영장이 있어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가 근데 이건 영장 갖고 하는 게 아니죠 부대의 결정에 따른 겁니다 영창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행정처분입니다 저 사박오일 들어가 봤습니다 영장 못 봤잖아요 영장이 아니고 영장이 안 쓰이니까 제가 무언가 부대 내에서 잘못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놓고 징계위원회가 부대 내에 모여요 그건 그냥 제 위에 있던 간부 몇 명이 모여서 하는 건데 거기서 사박오일 결정이 내려지면 그게 그걸로 그냥 저는 헌병대를 간 겁니다 억울했어요? 아니요 억울하진 않았어요 제가 잘못한 건 맞았거든요 근데 말투가 억울해 보이길래 속을 뻔했다 제 말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가 잘못했겠죠 절차가 그렇게 네가 이 죄를 알렸다 간소하다는 겁니다 대신 영창제도 대신에 감봉, 견책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처벌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게 더 합리적이네요 그게 영장주의입니다 영장 없이 뭘 어떻게 가져가 사람 몸도 마찬가지 그렇죠 군대 많이 좋아졌네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겠지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군대는 나쁩니다 근데 단지 처음부터 우리 때처럼 그렇게 나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두 가지 얘기합시다 사병이 되어 겪는 군대는 나쁩니다 요즘에는 병사라고 합니다 디폴트 값입니다 직장으로서의 군대는 괜찮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는 측면이 있다 괜히 영장관 얘기 있나?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나더러 편집해달라고 울려 불며 떼쓴다고 아니요 편집은 괜찮습니다 끝으로는 이거 넣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욕인이 들어갔네요 시범 적용이지만 아동수당만큼이나 소소하면서도 나름 중요해 보이는 출산 관련 복지정책이 하나 있네요 아동수당 얼마나 크리티컬합니까 방금 해나와 보신 정치아 여러분 임산부에게 뭔가 좋은 것을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인데요 농촌 많이 끼고 있는 지자체들이 처음 시도했습니다 연간 48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1년 동안 무료 공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임산부잖아요? 받아갈 겁니까? 갖다 줍니다 그렇습니다 주민센터에 임신확인서 혹은 출생증명서를 내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단 시범사업이라서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게요 원래 충북도가 하던 사업이에요 네 홈페이지 주소는 제가 까먹었는데 들어가 보시면 나름 빈구군이 좀 있지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충북도에서 성공적이어서 확대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광역단위는 충북도는 계속 하고요 이걸 제주도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충청북도와 제주도가 해당되고요 원래 도의회가 합의 다 봐서 이미 진행하고 있던 두 곳입니다 거기는 충북과 제주는 전체 다 합니다 기초단위로 가면요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시행합니다 부울경에 아 부울경이 아닙니다 내가 뭐하는 거야 수도권에 네 수도권에는 부천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유명상 피디님도 받을 수도 있었겠네요 받을 수 있어요 다시 임신을 하시면 임산부 단계는 지나갔으니까 아 망했네 충남도에서는요 천안, 아산, 홍성이 가능합니다 대전시 대덕구민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은요 군산시가 도입합니다 전남은 순천, 나주, 장성, 해남, 신안 경북은 안동과 예천 경남은 김해시 시범사업입니다 보면요 소멸위기 지자체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중소도시가 섞여 있어요 이거는 아마도 시범 운영의 결과를 놓고 다음해나 다다음해쯤에 정책을 다시 디자인하겠다는 의도죠 그렇죠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맞는 말씀이에요 이런 느낌의 동네 저런 느낌의 동네를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죠 샘플러군요 네 그리고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특히나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메리트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인구 많은 도시 김해도 있고 부천도 있죠 이런 데를 제외하면 대덕구 제외하면 제가 보기에는 기준은 대정자리 또 낮은 순으로 가점을 부여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신안군이랑 예천군 보면 딱 나오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원에도 방점이 찍혀 있는데 농산물 소비에도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네 충북도가 하고 있는 곳에 홈페이지 흑살림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거기 홈페이지도 가보고 그걸 받으신 실제로 받으신 산모 산모 슬래시 블로거 분들의 후기들도 많이 찾아봤어요 봤더니 우리 이번 주 내내 이 얘기하네요 포장재가 좀 많이 아쉬웠어요 포장재는 싸면 환경을 해칩니다 환경을 해치지 않는 것이 비싸다 무조건 비싸다 그게 절대 아니에요 이미 많이 만들어놓은 게 싸다고요 그러면 관의 입장에선 싼 포장재를 쓰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다면 빅그린이 이곳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확대될 거잖아요 확대되면 이 관의하는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고 실제로 주민들 입장에서도 임산부 주민들 입장에서도 반응이 좋다 그럼 이 사업은 늘어날 거잖아요 임산부가 막 전국의 임산부가 여기에 다 해당돼 그럼 이 사업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이러면 친환경 포장재 시험사업으로 발전시키기가 너무 좋습니다 설마 이거를 보고 거기까지 봤으면 되게 똑똑한 정치인이고요 아니 빅그린 사장님이 아 거기 저 숟가락 푹 그러면 진짜 사업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아 빅그린 관련된 내용을 방송에다 뺀 다음에 제가 사장님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뒤를 쳐야겠어요 어떻게 아이디어 값은 싸게 주시면 되겠다 그럼 주식 언제 사면 되는지는 따로 알려주세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저를 암살하실 것 같기도 해요 훌륭한 사업가시거든요 원래 최초 아이디어 제공자는 최고의 암초가 돼요 사업에 있어서 이 경우에는 접니다 나 지금 출산할 판이다 하시면 반드시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2020년에 바뀌는 것들을 줄줄이 떠든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XSFM입니다 부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 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빅그린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이거 할까? 반찬이 몇 가지야? 이거 배는 부른가? 어?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고민 없이 도시락몰 여러 가지 브랜드의 대표 상품을 모아 모아 한정수량 타임특가로 겟한다 도시락몰 MD가 추천하는 몰박스 선택 고민 없는 나를 위한 도시락 지금 바로 도시락몰과 함께하세요 세상의 모든 도시락 도시락몰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뉴스 아카이브예요 아 네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2019년 1월 7일 윤희영 작가가 그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양이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작년 이상문학상 수상작 입니다 이상문학상은 77년 1회 김승욱 작가가 수상한 이후 한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문학상이었죠 다른 문학상도 있는데 제가 문학상 수상집을 챙겨보던 때의 매대 권력만 보면은 확실히 이상문학상이 제일 높았어요 그러나 작년에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인 그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양이 이 소설의 저작권은 현재 윤희영 작가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네 돌아가셨거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뉴스 아카이브에서 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요파씨를 듣기 전에 원고를 썼기 때문이고요 작년 마지막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등단하신 작가분의 사연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등단을 목표로 하든 하지 않든 이 작가들은 문학상을 바라보고 살고 문학상들은 보통 1월 첫 주에 발표가 납니다 12월 전주, 시즌 12월 마지막 주쯤에 당선된 작가들에게 살짝 귀띠비 가고요 네 그래서 관련된 사연이 그때쯤 왔던 거였거든요 네 네, 그리고 딱 이 얘기를 어제 요파씨에서 하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걸 오늘 들어서요 왜냐하면 또 다른 등단한 작가가 또 후기를 보내셔서 네 올해로 돌아오겠습니다 올해는 김금희 작가의 경혜의 마음이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금희 작가는 계약서에 작품의 저작권을 3년간 양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계약서 수정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계약서를 받아들일 때 작가의 마음은 이래요 앞에 모든 수상자들이 다 이걸 오케이 해서 이 책들이 나왔구나 그러면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문단 전체에 어떤 켜켜이 쌓여있는 경험 그 경험으로부터 구성된 권력 나한테 들이미는 서류 같은 거예요 여기 사인 안 해주면 나는 거기로부터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능력으로 벌 수 있는 것도 못 벌게 될 것이다 라는 공포가 드는 거죠 이 이상문학상의 경우에는 소설을 쓰고 이걸 직업으로 받아들이는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한테 가장 좋은 거는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마쇼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이상문학상이라는 이름 붙여주는데 광고대를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계약서에는 이 작품을 표제작으로 쓸 수 없고 다른 단행본에도 수록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어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표제작으로는 쓰게 해주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살려놔 드릴게 그러니까 김금희 작가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그런 양해를 니네가 왜 해?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게 황당한 게 신춘문야 같은 경우는 응모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문학상은 응모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발표된 소설을 심사위원들이 보고 결정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친 멍청한 제일 나쁜 말은 뭐였죠? 나쁜 짓이냐면요 최근에 그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기생충 미국 리메이크작이 나오면 주인공을 사무엘 엘 잭슨 선생이 할 거란 선이 있대요 그래서 네가 계획이 있구나 뭐 골든글러브 시상식 주최 측에서 기생충 판권을 3년 동안 넘겨달라고 한 거라고 아 참네 그럼 제작자와 감독은 그 사람을 때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이걸 밝히고 나자 우수상으로 선정되었던 최은영 작가 역시도 해당 조항을 보고 수상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터지자 이기호 작가도 역시 나에게 연락이 와서 가볍게 거절하고 나만 조용히 빠지려고 했는데 문제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문학사상사 측은 저는 이 문학사상사에서 나온 책을 이상문학상밖에 몰라요 계약서상 표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히며 보해 구글 번역기로 적었는지 수상 후 1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도록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숫자 3과 숫자 1 사이에 무슨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왜 니네가 허락을 해요? 그리고 그 1년은 왜 해먹어요? 네 그러나 이 같은 문구가 계약서에 포함된 것은 지난해 수상부터였다고 합니다 대상 수상자와 수상 수상자 2명 심지어 이 작가들은 인기도 많아요 지금 이들이 거절을 하는 바람에 올해의 이상문학상은 개체 자체가 불투명해졌고 42년 동안 월 1월 중에 나오던 수상작품집의 발간도 그리고 42년간의 건의도 이제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신인 작가도 아니고 이미 문학상을 몇 개씩 받은 작가들에게 그런 계약서를 들이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문학과 사상사에서 결국에는 이런 계약서를 작년부터 2년째 쓰게 된 이유가 직원의 실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회사는 계약서를 인턴 직원한테 시켜서 쓰게 하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법무팀도 있고 혹은 독해 불능자 글을 안 배우신 분 출판사에 글을 안 배우신 분을 채워야 하는 것도 좀 독특한 밸런스 감각이고요 매해 1월 초가 되면 문학상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에 대한 경험담들이 작가들로부터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별 지저분한 게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고약한데 그중에 가장 깔끔한 거 그렇죠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 지금 구문과 셋이 앉아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문학상의 명맥이 올해로 끝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소식은 1992년 1월 8일입니다 매년 1월 8일은 이 행사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총리를 했었던 미야자와 기이치가 한국에 들어와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성료의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수요집회였습니다 수요집회는 2002년에 이미 단일 주제로 개최된 집회로는 세계 최장집회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년 차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기록은 매주 갱신되고 있습니다 이제 28주년이 됩니다 첫 집회는 234명의 할머니들이 시위에 나섰고 당시의 사진을 보시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60대의 젊은 할머니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직접 피켓 드시고 다 정정하시고 정정하다는 말도 좀 웃기죠 60대 분들에게 작년에 김복동 할머니를 포함해서 다섯 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고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스무 분의 할머니만 계십니다 이 스무 분의 할머니 중에서 세 분은 아직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건강상의 문제로 매번 참석은 어렵고요 날씨가 굳거나 그러면 참석 못하시고 다 아는 얘기를 왜 뉴스 아카이브에서 하냐 하면 한 분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우리는 뉴스를 봤어요 이제 몇 분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언젠가 이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나라에서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하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수요집회를 만든 경험이 있는 어떤 활동가께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재작년에 하고 3년 전에 오지게 추웠잖아요 한국이 네 부산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추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꾸 미친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니까요 그때도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특별한 개인 사정이 안 있으시면 쉬지 않고 나오세요 계속해서 네 집안에서 다 병원 가셔야죠 병원 일정도 주 5일로 월화 목금토로 채워놓으시고 다니시는 경우도 있으신 거예요 그럼 되게 추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활동가들이 할머니 이거 1월만이라도 안 나오셔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다 나와 있지 않느냐 근데 그런 걸 사실 감히 물어보지도 못하는 분위기죠 나오시니까 그냥 한번 용기 내서 물어봤대요 그런 대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할 팔자인지 치질도 안 걸린다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전에 들은 건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의지에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되게 아주 별거다닌 언어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여튼 아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혹은 뭐 집회에 참여해본 경험이 수여지폐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으신 그 어떤 시민들이라도 할머님들을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동안만 하려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합니다 네 작년에는 필리핀에서 위안부 성노예 피해를 당하신 할머니들도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맞아요 그 얘기 또 언젠가 하게 될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도 이것이 이제 시민사회가 힘을 합치면서 정례화되고 길어지고 이야기가 커질 것 네 관련된 이야기를 기회가 되면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의 그것은 알기 싫다 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책회의의 세 사람은 다들 이번 주 방송 내용에 거의 웬만하면 적용을 받고 우리가 또 출산할 수도 있잖아요 또 아 네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와 관련 있는 누군가가 하겠죠 네 우리 이웃들이 군대도 갈 거에요 적용받을 거예요 네 오늘 어제 그제에 나온 모든 이야기를 그리고 다 공문가 출신이라 이상문학상과도 연관이 있죠 네 문학상을 기다리며 청춘을 대박 써먹은 그렇죠 친구들을 덜어 가지고 있고 네 그들이 본 피해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 정도인 줄 몰랐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저는 뭐 그런 걸 출품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저 문청일 때는 꿈이 이상문학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꽤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정점처럼 느껴졌으니까 네 그리고 뭐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그 수요집회에 더 참여하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더 낼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 본다는 점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야기 이번 주에 했던 이야기들 다 적용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로 그러실라 믿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2020년의 세 번째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1월이 빨리 지나가고 설날도 빨리 와가지고 우리는 또 다다음주에 농축사님 만나겠네요 기사일게요 네 아이고야 올해 빡빡 그걸 가지고 어이구야 소리를 하고 있어 아 지금 9주 더 지나면은 10주야 9주야 내가 그것 때문에 청산이야 청산 빨리 그 힘든 척 안 하기 위해서 염색하시고 준비하세요 네 이스라엘 에디터하고 홍성가 박지인하고 유성균 피디였습니다 351회 그것은 알기 시작할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BWK XSFM